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머니맥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야무지게 돈보는 아이큐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달렸던 댓글이에요 크롬님이 써주신건데 이 책 대박입니다 이 책을 보고나면 경제관련 뉴스나 기사들을 볼 때 왜 저런 지표들이 자꾸 언급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비슷한 말을 누가 했냐면은 우리 연세대 공대 나온 다른건 다 잘 알지만 경제랑 투자는 잘 몰랐던 우리 윤충희 편집자님이 이거랑 똑같은 뉘앙스로 저한테 편집을 끝내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똑같습니다 특히 이 장은 저같은 주린이가 달력에 표시해두고 봐야할 필수 지표들인데 진짜 몇개 없거든요 의외로 잘 모르고 있었네요 이건 주린이가 아니라 유튜브, 경제 유튜브, 투자 유튜브 엄청 보시잖아요 그쵸? 그분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복습 차원에서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나는 확실히 기초가 잘 쌓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어떤 명저들보다 눈을 확 뜨게 해주는 책이네요 한지영 작가님 이런 훌륭한 책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다른 책도 좀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 책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읽어봐서 좋으면 그 책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뭐다? 주식 투자 생존 전략이 우리 한지영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좋아요 이 책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배 버는 법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담담하게 담백하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투자를 한다면 진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 대박이에요 진짜 이 책 대박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진짜로 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꼭 읽으시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 서점 가서 서점에서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저희는 뭐 이 책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건강해지셔야 저희는 서비스를 많이 공급하고 프로덕트가 많잖아요 회사에 그래야 또 구매력이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생존 전략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기서 목차에서 2장 아까 크롬님이 언급해 주신 2장 갖고 와봤는데 저는 다 재밌게 읽었고 아는 것도 있었고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모든 것 이 말이 왜 원달러 환율을 말하는데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모든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은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또 이번에 아예 몰랐었는데 그냥 용어만 알았었지 이번에 여기 보면 또 공포, 탐욕지수 이런 것도 교양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투자에 도움이 되게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뭐 거시적인 거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봤다가 항상 시퍼런 화살표가 많은 날 막 폭락이 하곤 날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추사인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공포가 넘치는 날에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식을 샀어도 결국에는 1%, 2% 저는 수익이 더 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1, 2%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저는 탐욕이 넘치고 진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와 지금 이제 돈 벌시기야 그때는 팔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공포가 넘칠 때 분명히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회사 멀쩡해요 경제도 생각보다 큰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뭔가 이렇게 다 죽자는 분위기야 그때는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이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주식투자 신용장구의 이해도 아 이런 식으로 반대매매가 돌아가서 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다 재밌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술술 읽히게 쓰여졌다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두껍지도 않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주식투자 생존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미친 수익률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각 나라 연기금들은 여러분 다 10년 동안 미친 수익률을 냈어요 워렌 버핏이 말한 거 있잖아요 복리의 마법을 알아라 5%씩 수익률 내면은 복리의 마법 알면은 진짜 기가 막히죠 뭐 일본도 10년 평균 수익이 5% 노르웨이도 8.3% 와 굉장히 대단하네요 한국도 5.5% 잘했어요 네덜란드도 8.7% 미국도 5.7% 캐나다가 좀 미친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제가 좀 전문가 불러다가 캐나다는 연기금을 어떻게 자산배분을 하고 있길래 도저히 이렇게 미친 수익률을 낼 수 있냐 제가 예전에 홍춘욱 박사님한테 잠깐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해서 너무 극보수적으로 투자해서 5.5%밖에 안 나온다고 저는 들었는데 좀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들은 걸 이해하는 것보다 진짜 전문가한테 왜 캐나다 연기금은 또 결과론적인 거죠 캐나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래도 10년 동안 여러분 평균 수익률이 11%면은 미친 거거든요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률을 냈다? 자산배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분들 진짜 뭐 연기금들은 돈 전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죠 자산배분을 여러분 하려면은 거시적인 걸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같은 걸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봐야 될 지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의 자산배분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자산배분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자산이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행에만 돈이 다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그거는 원화해 베팅을 한 거지 투자를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원화해 근데 원화해 투자를 할 때 이길 때도 있겠죠 요즘엔 금리가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금 그 전 타이밍에 원화로 다 바꿔놨다? 나쁘지 않았겠죠 금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어떻게 분배가 돼 있죠? 돈만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제가 사는 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동산들이 있겠죠 사무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있죠 그 다음에 현금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달러 자산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달러 자산도 조금씩 이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평생 모아가는 게 아니라 어? 달러 자산이 뭐 이제 가치가 좀 떨어졌네? 아 그거 떨어져 이제 정점을 찍었네? 그냥 그건 이제 정점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알 방법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을 공부해보면은 내가 그걸 보고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달러가 정점이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든 딴 자산이든 딴 걸로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리밸런싱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자산분배 중에 요즘에 좀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 주식으로 5억 투자해서 지금 딱 마이너스 9천만원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8% 정도 되나요? 저는 뭐 그냥 평타 쳤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정점에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정점에 들어갔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되게 몰빵한 주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달달이는 안 샀더라도 한 3등분해서 샀으면은 그 주식만 한 1억 8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한 13,4% 할 텐데 그 선택은 제가 틀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산 중에 2.2억 뭐 2.2억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그건 제가 몇 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자산의 일부분을 굉장히 하이리스크에 투자했어요 뭐 하이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텐데 보통 알고 있는 거 뭐 흔히 알고 있는 코인이 있겠죠 저는 뭐 그런 데 투자하지는 않고 저는 어디다 투자했냐면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죠 스타트업 여러분 주식은 제 생각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주식이 휴지가 될 가능성은 90% 이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하이리스크입니다 굉장히 하이리스크예요 그래서 일반인분들은 절대 함부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비상장 주식의 가격 특히 이런 스타트업 알려진 스타트업들은 이제 VC들 투자자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저는 지금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거기 투자를 했는데 제가 2.2억의 지분을 6%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기업값이 한 35억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올해 말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여기 이제 창업자분이랑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저도 투자를 했고 저희 회사도 투자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싸게 사서 저보다 지분이 아 제가 5% 있고 저희 회사가 6%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저보다 지분이 조금 더 많은데 더 싼 가격에 잘 샀어요 타이밍이 좋아갖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200억 밸류 그러니까 5%니까 10% 그럼 이제 이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뭐 이거 하고 뭐 하고 하면 25에서 30% 냅니다 그러면 뭐 쉽게 계산해서 30%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한 7억 7억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5배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주식 투자 들어간 것보다 반도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서 저는 자산 배분을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많은 걸 해증을 했죠 많은 걸 해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심탈레브도 안티프레즈라는 게 뭐다 여러분 자산에서 뭐 1% 뭐 5%는 뭐 하이리스크에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 그게 자산 배분이고 레이달리오도 여러분 자산 배분의 달인이죠 뭐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 비트코인 나왔을 때 맨 처음에 관망하다가 이를 각오가 됐다면은 소량 포트폴리에 담궈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산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게 여러분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산 배분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투자만 한다는 거는 리스크 해증이 안 돼요 폭락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 이번에 연기금 많이 손해봤다고 8%인가 손해봤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보다는 적게 손해를 본 거거든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왜 그랬겠어요? 뭐 거기 달러 자산들도 있고 미국 주식들도 있고 해증 되는 거 우리나라 자산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 상관 관련 있는 자산들이 떨어질 때 반대로 올라가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거 해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일반 투자자보다는 조금 덜 이렇겠죠 근데 아무튼 만약 여러분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무조건 달러에 베팅을 하세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망한다 대한민국 뭐 쓰레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모든 돈을 계속 달러로 사시면 돼요 그럼 진짜 큰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거는 인건비도 싸질 거고 모든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때 내가 달러 자산에 투자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아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똥똥거리면서 왕처럼 살 수 있죠 근데 그럴 일은 없죠 그냥 망한다는 분들은 왜 달러에 베팅을 안 하는지 그럼 뭐 경제 상식이 부족한 거죠 아니면은 자기 믿음이 거짓됐다거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진짜 아셨으면 좋겠고 이건 아픈 후 저도 했던 얘기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건 진짜 궁금하네 나중에 김성일 작가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왜 캐나다는 저렇게 넘사벽인가 김성일 작가님도 자산 배분한 거 블로그랑 자기 유튜브에서 계속 공개하고 있죠 그냥 자산 부비가 짱이에요 짱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려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진짜 말장난으로 추천하고 빈말로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책을 넘어서서 우리 한지영 작가라는 우리 한지영 과장님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 저희 회사에 사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20억이 넘거든요 스타트업인데 여러분 투자를 받지 않은 스타트업이 현금 자산이 20억이 있다는 게 되게 쇼킹한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죠 저희는 이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들어가는 돈도 많고 뭐 제품 만들 때 5억도 들어가고 10억도 들어가고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딱히 투자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올해 지나서 50억 넘어간다 현금 자산이 그럼 저도 이제 회사 돈을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 일부분 부동산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채권으로 들어가든 달러로 들어가든 그걸 맡기고 싶어서 CF로 데리고 싶은 사람이 저는 이 책 한 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거 책 여러분 만 권 팔아봤자 저희 회사 50억 해서 자산 배분하는 게 저희 회사 영업이익에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우리 한지영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 책을 좀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지영 과장님이 연봉도 굉장히 높아서 이게 다 맞아야 회사로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언젠가 저희 회사가 좀 능력이 돼서 이런 좀 인재분들을 회사로 꼭 제가 모시고 오는 게 소원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크로님 좋은 얘기 써줘서 감사하고 진짜 이 책 대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주식투자 생정정약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공부 차원에서 스테디셀러로 지금 이게 스테디하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초반부터 그냥 딱히 저희가 막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게 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게 딱 만약에 좀 홍춘옥 박사님 책이다 이러면 저희가 막 하루에 막 백몇만 원, 이백만 원 이렇게 유튜브 유료 광고 써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돌리는데 이 책은 한지영 작가님이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근데 어떻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왕, 전략 이런 거 3위, 5위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희도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테디하게 계속 나가고 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안 사보셔도 된다 서점에 가서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만이라도 꼭 해보시고 그래서 좋으면 그때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